3. 주식 투자의 세계 3.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채권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채권 금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 아마 이 얘기를 굉장히 모든 분께 쉽게 풀어주셨던 분이 저는 이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과 함께 삼프로TV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시경제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신 전통이 있는 분,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전통이 있는 분 그러니까. 소개가 너무 기셔서 부담스럽네요. 너무 노장으로 보이시잖아. 진짜 그런데 우리 삼프로TV에서도 그리고 아마 국내 어떤 경제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신과 함께 때부터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전통이 있으십니다. 관록이 있으시고. 관록. 오늘 우리 뉴스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FMC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지금 돈줄 쪼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른바 정상화로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건지 정확한 그들의 속내를 좀 모르겠다 이거죠. 그 속내를 이제 완벽하게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제가 파악한 속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좋은 얘기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고 모든 일이 타이밍이 거의 99%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FMC 이벤트도 있었고 미국 국채금리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브라질이 예상보다 큰 75BP 금리를 인상했고 올렸죠. 그리고 러시아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은 또 뭐 경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도 우리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를 했고 일본은행도 장기 금리에 대한 변동폭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드렸는데 한 4개 국가 정도 되잖아요. 게다가 금융시장에서 역할이 큰 국가도 있고 작은 국가들도 있지만 이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서서히 좀 저쪽으로 가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투자자분들이 좀 안 그래도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더 긴장할 만한 상황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아까 SLR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냥 내비뒀어도 많이들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유동성 환경도 좋아지다 보니 그냥 비상사태 했던 조치들은 이게 약간 정상화가 되면 일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폐지나 조기 중단이 아니라 사실은 단어로 따지면 일몰에 그냥 가깝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에 가까운데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고 저 밖에서는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이게 뭔가 거대한 흐름이 빠르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이고 최근에 주식시장 출렁출렁한 것도 사실은 나스닥 3% 빠졌다 또 올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클 일인가 작은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상화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인 것이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리를 올리거나 연준이 자산을 사는 것들을 덜 사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유동성이 확 풀려서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들이 크게 랠리를 보여왔던 만큼 긴축이든 금리 인상이건 정상화든 다 똑같이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상화의 성격인 건지 아니면 긴축의 성격인 건지에 따라서 저는 향후에 주가 모양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FOMC의 행동이지만 그게 정상화냐 긴축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준이든 다른 국가든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깜빡이를 조금씩 켜고 있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을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경제가 정말로 상당 부분 충분히 정상 체력에 준하는 쪽으로 올라와서 만약에 방향을 조금씩 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장은 아프지만 소화가 됩니다. 약간의 과식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제가 그렇게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훨씬 큰데 약간 성급한 마음에 연준이든 브라질이든 러시아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면 이거는 과식이 아니라 완전 체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3간을 태우는 경제가 인재망제 좋아지고 백신을 맞고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미숙한 운전자가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충분히 좀 좋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이렇게 쓱 보고 정상화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급한 마음에 긴축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냐는 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에 거 지금은 정상화 단계이고 정상화를 할 만큼 미국의 경제가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많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단기적으로는 좀 아플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좀 아플 수 있지만 고맙습니다. 제가 왜 정상화랑 긴축이랑 좀 구분을 해서 보자. 지금 미국 경제가 향후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 뒤에는 테이퍼링을 궁극적으로는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모습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다 푹 꺾어졌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깎아먹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이전의 성장 추세로 회복하는 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이 좀 얇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건 처음이야 라고 굉장히 놀랄 만큼의 급격한 위축이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그냥 회복합니다.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한 50년짜리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경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씩 축툭 침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푹 꺾였다가 이전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스텝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가요. 그런데 워낙 좀 경기 침체가 큰 경향들도 있고 경제가 꺾어질 때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침체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게 잘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일자리로 따지면 오랫동안 쉬면서 나중에는 취업을 했어도 임금이 깎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서 이전에 만약에 1%의 속도로 성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는 0.8%, 0.7%에서 성장 활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게 그냥 한 번,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970년대에 있었던 제가 그냥 큰 것만 가지고 왔어도 4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때는 경기 침체 이전의 수준으로는 돌아갔지만 이전의 성장 추세로는 못 돌아갑니다. 제가 추세 이런 이야기 드려서 아침부터 조금 추세가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영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트렌드예요. 그냥 이전의 트렌드로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 이전 트렌드로는 못 돌아가나 보다.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하고 새로운 판을 시작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의 경우들과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끝에 주황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 KB증권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전망한 전망치를 넣은 거예요. 연준의 전망치를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전 트렌드로 돌아가죠. 1970년대 이후, 위기 이후, 위기들에서의 처음으로. 예전하고는 다르죠. 이전 트렌드 쭉 연장선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정상화랑 긴축이랑 다릅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얘 두 개가 가지고 오는 건 완전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규모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지금의 미국은 이전 트렌드로 지난 위기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 KB증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OECD에서 우리 경제 이렇게 봅니다.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OECD 같은 데서는 경제 전망을 시나리오로 내거든요. 베이스가 있고 굉장히 좋을 때는 이렇게 가고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월드,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GDP가 내년 한 말 정도면 잘하면 이전 추세로 돌아갈 수도 있어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제를 저는 직업이니까요.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전 위기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예전하고 다른 거죠. 이전 규모까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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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하고 이전 추세로는 못 가는 게 대부분의 케이스였다 보니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가 그래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언제 해야 되나, 뭘 보고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플 텐데 자기들이 경제 전망을 해놓은 거를 쭉 이렇게 저처럼 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어라? 이전 추세로 돌아가네? 그러면 이거 경제가 좀 그냥 되게 빠르게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엄청 좋아지네. 그러면 돈을 이만큼 풀어놨는데 나중에 이걸 급격하게 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대비를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가 보다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는 점을 찍은 내년이나 내후년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들이 조금 늘어난 정도이겠지만 그런 정도라고 나왔지만 저는 올해 미 연준이 미국의 성장률을 6.5%로 전망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을 미국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주요 물가 목표로 삼는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 소비 지출 물가 이것을 연준이 2% 정도가 안목적인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2% 넘어가면 긴축에 가까워 온다. 이렇게 시그널을 여러 번 주었는데 21, 22, 23, 3년 동안을 2% 넘어가는 걸로 전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마른 FOMC 이후에 구두로 우리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테이퍼링도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장이 단기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숫자들만 놓고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많은데 이게 아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정말로 단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KB증권은 경제가 이전 추세로 돌아간다는 이전과는 다른 시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를 우리가 좀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내년 연초? 네.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니 아니면 무슨 오일 쇼크니 이런 게 큰 충격이 한 번씩 오면 이전 수준까지는 경제 규모가 돌아가긴 하지만 성장률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5에서 4, 4에서 3 이렇게 한 번씩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스가 나죠. 조금씩.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거는 훼손이 크게 됐고 다시 원복은 됐는데 원래대로라면 성장률 같은 게 꺾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직도 마스크를 썼는데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원래 경기 침체가 올 때 각국 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부양을 해주냐면 보통은 이게 부동산에서 문제가 났건 오일 쇼크로 문제가 났건 닷컴버블에서 문제가 났건 이 시작은 어디였을지 연정 주가가 급락하고 은행들에서 돈줄을 재면서 경색이 돈 맥 경화라고 저희 하죠. 돈 맥 경화가 나면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도 커지고 발생한 국가에서도 커지고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문제가 부동산에 있다고 부동산을 도와줄 게 아니라 돈을 확 풀어서 돈 맥 경화를 막아야 그냥 냅뒀으면 우량했을 기업들, 우량했을 가게들이 고생을 하지 않는구나. 각국 정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에 정부들이 위기가 났을 때의 대응책은 자,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자. 시중에 돈을 풀어서 돈 맥 경화를 막자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먹혔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돈 맥 경화도 돈 맥 경화지만 사람들이 일자리에 못 나가서 소득이 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닌데. 이러다가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각국들이 지난해 기억하실 거예요. 자구 일어나면 몇 조 달러, 부양책 발표, 영국에서 GDP의 20%를 하루에 쓴다, 결정 이렇게 해서 저희 그때 제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영어는 숫자로 가장 어렵다 보니 이게 이렇게 하면 공이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새가면서 자료를 냈던 기억이거든요. 너무 큰 규모를 부양책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규모도 큰 부양책을 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전처럼 그냥 시장에, 금융시장에 돈을 푼 게 아니라 정 프로님 얼마, 김 프로님 얼마, 저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각자 지급을 한 것이 직접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경제가 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이상을 각 가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직접 쏴주면서 정말로 소득 절벽도 상당 부분 막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전 경기 침체하고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미국 기준으로 아까 GDP 추세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좀 안 예쁜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차트이고 각 정부, 국가별로 직접 지원을 얼마로 해줬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GDP 대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국가가 크면 지급 규모도 클 테고요. 당연히 클 테고요. 그렇지만 그냥 금액으로 한 번 보시면 차이가 너무 크죠. 미국이 전 세계에 직접 지원을 한 것의 거의 절반을 미국 혼자 했어요. 유럽을 합하면 조금 이 그림이 예쁘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의 부양책을 이미 통과시켰고 최근에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데 부양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금융시장을 좌우하고 있으니까요. 정상화를 저 정도면 진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규모로는 올해 2분기, 당장 다음 달이에요. 당장 2분기에 회복을 할 테고 이거를 넘어서서 이전 위기와는 다르게 이전 트렌드로 회복을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점차 이제 정상화의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다만 갈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축이랑 정상화는 다르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쉽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걸 우리 정상화라고 하죠.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높든 낮든 이거를 제자리로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상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긴축은 지금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약간 위축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겠어. 가장 가까이는 2008년, 2007년, 2006년에 원자재 랠리 때의 금리 인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올리면 경제가 조금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미국 물가 5%까지 올라간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는 긴축이고 그것은 긴축이죠. 연준도 경제가 후퇴할 걸 알면서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연준도 방향을 바꾸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소화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결과론적으로 소화가 되면 정상하고 소화가 안 되면 긴축인 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하면 긴축, 성공하면 정상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경제가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한 문장에 훅 말씀드리고 지나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미 경제는 조금 힘이 희마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를 더 안 올렸어도 이거 경제가 쉬었다 가네. 그렇게 엄청난 침체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거 쉬어가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이거는 긴축이네. 이거는 긴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려봐도 올해 그럼 단순히 경제하고 물가 성장률만 비교를 한번 해놓고 보자면 올해 저희 KB증권은 미국 경제 성장률 6% 전망을 합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 아니야 7%대 가능해 아니야 8% 가능할 수도 있어라는 아주 소수이지만 더 높이 부르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 CPI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은 3%대가 아닐까? 아니야. 2%대 후반일 거야. 격차가 크죠. 성장이 훨씬 높죠. 그래서 김 프로님 질문이 늘 되게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이 아니라 지금은 저는 정상화에 훨씬 가깝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건 늘 곱게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어찌 됐던지 말이죠.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건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 테고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의 결론이 제가 굉장히 결이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긴축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미스터마켓에서도 주식 간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번 판은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들여야 되겠지만 미스터마켓 쓴 게 9월, 10월에 쓴 거니까 사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엄청 랠리를 한 거예요. 랠리도 했고 통화 정책의 방향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상화가 가능할 정도의 미국이 체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 트렌드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저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처음 보고 연준도 처음 봅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좋다는 게 오히려 악재로 해석이 많이 되죠.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려. 그런데 저는 그 방향은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체력이 되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체력이 됐으면 미국장으로 갈까요? 어떻게 그쪽 괜찮다고 보세요? 미국이 좋아지면 어떤 나라가 수혜들을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수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너네 돈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면 나 여행 갈 거야. 뭐 살 거야? 하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서비스 소비 쪽으로 돈을 정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에 나왔던 것보다는 상품 소비가 그렇게 모멘텀이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주식하겠어, 레스토랑 가겠어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수출이 엄청 미국으로,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으로 그야말로 쏟아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모멘텀은 좀 줄겠지만 미국 경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전 추세로도 돌아갈 정도로 좋아지고 있긴 하니 수혜는 이제 오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갈까요? 모멘텀은 저는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프로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애둘러서 답변하면 용인을 못해줘요. 보기 급해갖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한국하고 미국을 투자를 하시겠지만 유럽도 있고 신흥국도 있고 각 국가의 ETF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좋아지는 거 방향도 방향이지만 누가 더 좋아지냐에 따라서 내 돈을 어디에 갈 것인지도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미국이 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인 것. 미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 아니, 이렇게 돈 풀어갖고 전 세계에 돈 푸는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풀어갖고 살린 이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없으면 위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냥 돈 풀어갖고 이렇게 하지.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좀 가늠이 부작용을 방관을 하면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이게 도무지 회복은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양책을 쏟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그림을 보면 한국은 너무 조금인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달러라는 엄청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훨씬 많은 부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확진자, 여기다가 확진자 저걸 하면 미국의 부양책이 왜소해 보일걸? 하루에 30만 명씩 나온 나라. 그래서 자기들의 달러든 뭐든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과 김포로가 이야기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나라들은 좀 많이, 어떤 나라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적게 부양을 한 상황이고 지금 그 결과가 GDP 성장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그런 거 알겠냐? 똑같은 연준의 조치도 경제가 빨리 회복하는, 예전 추세대로 회복한 국면이기 때문에 정상화다. 이런 게 김효진 팀장의 판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요구와 연준의 조치가 이렇게 이격이 되면 긴축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파열음을 내고 주시장의 조정에 빌미를 주는 아니면 추세에 이탈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어떤 징후, 연준에서 예를 들면 SLR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진짜 테이퍼링이 내년 상반기라면 오케이, 그때까지는 오케이인데 자꾸만 이제 더 빨리 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걸 파악해야 되니까. 그 징후가 뭐가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 약간 궤적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백신의 효과라든지 백신 접종률 같은 게 가고 있으니까 연준에서도 경제 전망을 한 것처럼 경제는 생각하고 있는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더 오버슈팅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 KB증권에서도 지난해부터 기저효과를 더해서도 그렇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서비스업 쪽에 물가도 올라올 수 있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던데 렌트비 올라가면서 이거 주거비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한 물가가 있겠죠. 그런데 물가가 올해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2.1% 정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놨는데 성장은 그럭저럭 연준의 생각대로 갔는데 만약에 물가가 자꾸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나와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한 분기 반기 이렇게까지 당길 수는 없겠지만 테이퍼링 시점을 한 달이라도 좀 빨리 말을 해야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빨리 말해서 깜빡이를 더 확실하게 빨리 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물가가 이번 주에도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핵심 소비지출 물가라는 것이 나오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건 사실 미국이 춥고 이래서 제대로 백신 효과가 반영된 물가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음 달 물가가 나오고 그다음 달 물가가 나올 때 이게 단순히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 갔어서 올해 그냥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말고 서비스업 쪽이 살아나면서 레스토랑 외식하는 가격, 머리 자르는 가격, 여행비 이런 것들이 좀 연준의 예상 혹은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연준도 약간은 초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지표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시티은행에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 나와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금융시장의 예상치를 실제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내냐, 쇼크가 났냐. 그런데 이게 물가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 미국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G10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2007년 수준 유가 120불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말은 물가가 올라갈 건 알았는데 어머,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도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네. 그러면서 놀라면서 금리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추가로 더 급등을 할지 아니면 2007년, 2008년 수준에 근접을 했으니 여기서 그냥 고점에 머무를지 그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볼 만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블룸버그를 보다 보니까 레디 서머스하고 폴 크루브만 하고 릴레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레디 서머스 같은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미국 당국자들이 책임 회피하고 있다. 엉망으로 하고 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무료들도 있고 프로그만 하면 조금 다른 의견이시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 이런 것들이 아마 2분기 내내 우리 관심사가 될 것 같군요. 물가 한번 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귀에 잘 들리게 얘기해 주신다는데 이분이 원래 귀쏙쏙 화요일의 원조였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모르신 분들이 많네요. 늦게 오신 분들 이분이 바로 김효진입니다. 내가 김효진이요. 호가 면봉이냐? 면봉 김효진 선생이요. 귀가 시원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뵈니까 더 좋네요. 김효진 선생님 아침에도 존종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듭니다. 함께해 주셨던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